야. 어?? 히오스할래? 롤 할래? 롤 안다줄을는 걸걸이 제가 예전에 했던 게임이 있었는데 진격의 거인 펜게임이라고 예전에 되게 재미있게 하면서 기대를 했던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오랜만에 한번 인간을 지키러 가 봅시다 일단 맵 한번 탐방해 봅시다 우와 와 스케일은 역시 오 스케일이 더 커진 것 같은데 일단 올라가보면 알지 와 맵이 맵이 완성이 되었네 맵이 완성이 되었네 거인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고 저 거인들이 이제 나를 공격을 하려나 이야 진짜 대박이다 이 게임은 저를 저버리질 않네요 오 오 잘못했어 목뒤를 노려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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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오 방금 됐었는데 오 오 아 안돼 좋아 연습을 해왔다 허허 흐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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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저 어디가냐 아 흐앗 죄송합니다 ㅋㅋㅋㅋ 흐앗 수빅 흐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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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나로드리기만 해도 재밌는데 근데 오케 간다 흑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와 개무서워 똥꼬이다! 멍청한 거인새끼 죽 03% . 와 개 무서워 죽어 죽어 오오오오오 죽였다!! 죽였어